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한국사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대비 이다지도 완벽한 한국사 개념완성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요. 본격적으로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나갈지 교재 활용법과 더불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 전체 1년 동안의 커리큘럼에서 개념완성 강의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능필사 한국사 선생님과 함께 진행되어 나가는 1년 동안의 커리큘럼에서 20시간의 기저, 그러니까 한국사 개념완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추가 되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강좌입니다. 20시간 동안의 개념을 모두 다 완성해 볼 수 있는 강좌이고 딱 20강 안에 수능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학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많은 여러분들 선배들의 요청이 있어서 만든 강좌가 문제풀이 강좌인데 20시간의 기적 듣고 난 다음에 9시간의 기적이 나올 때까지 너무 시간이 떠서 복습하는데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문제풀이 강좌가 제공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9시간의 기적으로 마지막 요약 정리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20시간의 기적은 총 2권의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의 수업 자체는 교재와 100% 일치하기 때문에 수업을 쭉 진행해 나가면 그 교재와 관련된 내용을 다 찾아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교재 2권 중에서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책이 본책이고요. 이 수업에 대한 복습이 진행되어 나가는 책이 바로 복습노트라고 하는 1등급 메이커 복습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수업의 구성 자체를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은 역사 자체를 거대한 숲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등산을 하려면 그 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가잖아.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점이 어디인지, 어디가 이렇게 가장 최정상인지, 산의 특징, 돌산인지, 흑산인지 이런 걸 알아보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그 시대를 관통하는 전체적인 시야를 개관 파트, 흐름다지기 파트에서 먼저 잡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라고 하면 총 500년 동안의 고려 역사가 진행되어 나가는데 고려 역사를 관통해 볼 수 있는 키워드, 이 흐름다지기를 관통해 볼 수 있는 키워드가 지배층의 변천이야. 그래서 이 지배층의 변천에 따라 고려 사회를 먼저 한번 구분을 해보고 자세한 사이사이의 시기에 숲과 관련된 나무를 보는 일을 개념다지기를 들어가서 하는 거죠. 이 개념다지기가 여러분들 수업의 정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선생님의 보통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똑같이 구현해서 칠판의 판서로 진행되어 나갑니다. 그거 따라오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냥 재밌는 이야기 듣듯이 힐링타임을 가지듯이 내용들을 듣다 보면 전부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는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자료들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수능에서 출제됐던 내용들, 기출 문항들을 풀어보면서 수업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한국사에 대해서 복습을 해나가셔야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복습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사 강의는 진짜 그냥 너무 재밌어서 TV 보듯이 본대. 그리고 그냥 다른 과목 공부하다가 지치면 한국사 한강 듣고 힐링하고 이런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절대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TV 시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하고 여러분들도 해야 돼. 선생님이 정말 맛있게 요리를 해서 요리사가 돼서 여러분들이 입에 떠먹여주는 것까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씹어서 삼키시고 소화시키시는 거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복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고는 절대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복습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좋냐면 수업 끝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수업을 듣기 전에 두 번 정도는 무조건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다른 사회탐구 과목처럼 뭐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선생님이 백지 복습을 하라고 시키지만 백지 복습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개념 다지기 내용을 공부를 하잖아. 이 개념 다지기 내용을 쭉 선생님의 그 흐름대로 한 번 보고 난 다음에 빈칸을 채울 수 있는지 정도를 보시면 좋아요. 근데 분명히 수업을 들을 때는 알았지만 복습을 하다가 보면은 모르는 설명들이 나오게 되거든. 그 모르는 설명들은 복습노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복습노트는 선생님 강의의 비상의 무기인 음성지원 파트가 있어요. 이 음성지원 파트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굳이 다시 강의를 들어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딱 필요한 부분의 설명만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수업에서 하는 농담, 수업에서 하는 말투를 그대로 옮겨 놓은 파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복습을 하다가 개념 다지기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가면 그 페이지에 그 번호책에 그대로 음성지원에 가서 읽으면 설명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완벽하게 개념 다지기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강의를 들어 나가시면 20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정복하지 못했던 한국사회 전체 영역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실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사도 공부하고 다른 과목들도 공부를 해나가셔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하고 그리고 1년 동안에 가져가야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도 수험생 때는요. 되게 국가와 사회를 원망했었어. 선생님은 수학을 못하는데 맨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미국 가면 이 정도로 수학하면 천재 소리 듣는다는데 라고 하는 헛된 소문을 막 믿고서 우리나라의 수학 교육에 대해서 막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냥 공부를 등 떠밀듯이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공부는 무조건 여러분들 좋으라고 하는 활동이야. 굉장히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해서 좋은 건 여러분들 자신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부모님은 기분은 좋으실 수 있겠지.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부모님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진 않아.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너무 뿌듯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능을 잘 보고 못 보고에 따라서 선생님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수능의 결과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건 그러니까 가장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아 국가 탓하고 사회 탓하고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온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할수록 이건 나를 아껴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한국사 강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정말 역사를 좋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강의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이다지도 완벽한 한국사 개념 완성 1강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신ectedports. 자막북. 수빈성. velar. 해 주신 blessedness. 숙소. 기대합니다.